네, 서울시 자료를 오늘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제가 신속통합기획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간략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오래되어 있는 지역들의 오래되어 있는 주택의 그런 노후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20년, 30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서 내가 정말 좋은 지역에 또는 새로운 프리미엄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합원들의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절차라든가 과정들이 굉장히 또 험난하고 또 동의익뿐만이 아니라 과정의 그 기간들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많이 포기를 하는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공급의 증대를 위한 공급정책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공공이 서울시가 지자체와 함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민간이 주체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정비사업 추진을 한 데 있어서 민간 사업으로 진행이 될 때 정비계획과 그리고 건축설계, 사업시행 인과까지의 과정들 속에서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리고 건축설계에 대한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사업 시행을 위해서 절차와 심의를 간소화시키는 내용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지원 사업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기준을 완화시키는 내용이 가장 큰 메리트겠죠. 그만큼 사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민간으로 추진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한강변의 진행이 가능한 아파트들의 그 층고 제한의 완화 정책들 뿐만이 아니라 스카이라인 형성이라든가 또는 일관적으로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규제되어 있었던 층수를 탄력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같이 함께 담고 있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에서 7층 규제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25층까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좋은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게 조성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밀도 저이용되어 있었던 역세권 라인들을 고밀도 복합개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상업적인 시설뿐만이 아니라 업무, 주거가 같이 함께 혼용될 수 있는 역세권들 굉장히 메리트가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현재의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700%의 용적률이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 신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역세권, 새로운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역세권들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굉장히 투자의 방향성들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제 지역으로서 슬럼화되어 있었던 지역들을 규제 정비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건폐율의 상향과 그리고 또한 층수의 상향을 시켜주면서 도저히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가 아닌 탄력적인 운영을 통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의 변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도 녹지와 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면 다른 시설로의 운영이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상하부의 공원의 지하공간이라든가 또는 도로의 지상공간에 입체적인 복합 도시로서의 그런 계획들이 같이 함께 설계되고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별 산업단의 그런 공공시설들도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또는 주변 주민들의 그런 편의시설과 니즈를 고려한 이런 공공시설로서의 필요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이라든가 공용부지 사용이 같이 함께 기부채납 수용과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비구역의 그런 별도 수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비계획계에서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기간이 한 3년 정도 4년 정도 걸렸었던 부분인데 이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라는 발표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본 위원회에서도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앞으로는 특별 분과 이제 위원회로 이제 설립을 통해서 5명에서 9명의 정비사업 전담팀이 구성이 될 것이다. 테이크포스 형식의 그런 전담팀의 구성으로서 조금 더 빠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건축심의위원회와 교통심의 그리고 환경심의위원회가 다 별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에 대한 그런 진척이라든가 혼선들이 굉장히 많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통합심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훨씬 더 빠른 이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너무나도 복잡한 내용들, 좀 추상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 이런 사업 기간의 단축 효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존의 사전 검토와 사전 그리고 또한 타당성 조사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까지 약 5년 정도 현행 걸리던 시간들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간을 획기적인 단축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통해서 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2년 안으로 이런 기간들을 단축시키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2년의 기간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까지의 관계에 있어서 동의율이 기본적으로 30% 동의가 이루어진 지역부터 공모가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동의율의 수렴으로 인해서 노후도의 충족과 이런 부분만 맞는다면 정말 획기적인 속도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시 계획 결정과 그리고 인가 과정의 심의가 정말 반으로 줄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간 내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지금 현재 신통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내에 위치한 4개의 구역들 중에서 신림 1구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들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에 확정이 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12월달 서울 내에서 25개 곳 이상의 그런 지역들이 선정이 되면서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이런 프리미엄들이 같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유망한 지역들을 선점해 보셔야 되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공공참여 정비 사업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죠. 가장 중요하게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LH와 SH가 주가돼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주민이 주가돼서 사업 시행과 그리고 시공사 선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관리적인 부분까지도 주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울시와 지자체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계획 가이드 그리고 또한 사업 진행을 빠르게 이루고자 하는 내용들로 보조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되어 있는 사업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 신속통합기획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또는 또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 9월달 첫 후보지 공모가 굉장히 큰 흥행을 또 이뤘습니다. 102곳 정도의 사업지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현재 25개 지역이 이제 올해 말에 선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사업의 장기화 등 기존의 정비 사업들을 보완하고 계획이라든가 설비, 설계 그리고 심의 등의 그런 단계적인 부분들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축소시키고 완화시키는 내용들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신통 첫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되게 될 것인데 약 2만 6천 호 정도가 선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정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선정된 곳을 투자하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해서 이어질 신속통합기획이 예정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선정투자가 조금 더 빨리 움직이셔야 될 거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살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